다음은 킬바사랑 같이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도 미고랭라면을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킬바사 소세지, 해시브라운, 통단무지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는 고추참치랑 치즈소스를 섞어서 준비해봤어요 라면 위에 뿌려줄게요 이 면부터 먹어볼게요 itaro 고춧가루 고추참치때문에 느끼하지도 않고, 되게 맛있어요 해시브랑니 위에 올려서 국물의 주인은 아이스크림 와우 ! 이건 제가 진짜 자세한 맛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잘 안 먹은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을 때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게 오늘의 하나가 정말 맛있어서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징어 다음은 킬바사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삭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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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하.. 주먹밥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짠!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오이도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저렴한 김에 넣는 것 같다 나는 바로 한입에 넣은 것 같다 나는 기름진이 보면 나는 이게 한입을 받은 것 같다 나는 이 김에 넣은 것 같다 찜금뼈 쑥쑥쑥 이렇게 해시브라운 위에 올려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우 저는 원래 이 순간 심지어 먹으면 보온다는 비교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마지막 단단한 식감은 끝반단하고 넓은 국물이 제일 맛있었어요 국물이 맵게끔 국물이 생긴 좋은 맛 아니다 국물이 참깨 국물의 맛 국물의 맛 국물의 맛 국물의 맛 국물의 맛 국물의 맛 매운 고추장 초콜릿은 좋아서 먹을수록 맛있지만 아무도 먹을수록 고소하고 저건 매운 대부분의 바삭해요 시원한 식감 조금만 더 먹으면 더 재미있어요 와...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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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맛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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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테고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거에요 바삭하고 달콤하고 도 조금 더 잘 먹는데 바로 먹물 Done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한 맛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